자 오랜만에 제가 견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유기연들을 소개시켜 주기 위함은 아니고 뭔가 좀 감성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뭔가 풀이 자라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조그말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치우지 않고 가만히 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자랐습니다 보통 개들이 풀이 있으면 금방 물어뜯기 마련인데 이 풀은 그냥 그대로 자라있고 개들도 여기에 비어있죠 이 풀을 피해서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것인가 끈으로 저 식물을 좀 예쁘게 묶어서 잘 자라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개들과 함께 이 식물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지켜보는 거는 하나의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네요 아 이번엔 머리 잘랐는데 막 쥐파워원 같죠? 유기연들 숲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꾸욱